내부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사단법인 내부 장애인협회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북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엄마 난 괜찮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 청춘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내부 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의 환영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축사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황정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엄마는 우리의 사회고 난 괜찮아는 바로 여러분의 소리라고 행사 개최 의미를 전했습니다.